상수항에서의 미분 상수항에서의 미분 이 상수라는 것은 항상상자입니다. 항상 변화가 없다. 그냥 늘 같은 수다. 이런 뜻이고 항이라는 것은 더하기로 구별된 수들 예를 들면 2x 더하기 3 더하기 6이다. 그러면 이것은 다 항상 같은 수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이런 것이 바로 상수 그런데 이 x값은 늘 변해. x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변수. x앞에 있는 수, 이건 개수 개수는 연결한다,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 개주할 때 개자야 암튼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해요. 항. 항이 여기 세 개지 더하기로 구별된 각각의 하나씩. 이것을 영어로는 term이라고 해요. term. t-e-r-m 항이다. 항. 상수항이라는 것은 함수인데 함수 fx인데 이렇게 상수밖에 없어.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1일 때도 5고 x가 2일 때도 5고 x가 3일 때도 5야. x값에 상관없이 계속 일정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그래프인데 이럴 때의 변화는 미분은 뭐라겠지 순간의 변화 순간이라는 건 한 점이야. 그래프 상에서 점의 변화 얘는 변화가 전혀 없어. x가 1만큼 변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delta x, delta y. delta x는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냈다네. x가 1만큼 예를 들어서 변했으면 y는 변화가 없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니까 따라서 모든 점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어. 상수항에서는. 따라서 미분값은 0이다. 지목을 그리기면 이럴 때 Yours core 입력으로 해냈다네. 8bout.